뜻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다르게 살자 이런 게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도전을 하자, 최선을 다하자 너무 큰 사업을 어떠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닌지 자문을 해볼 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저희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중요한 도약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무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달까지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행а 종사회라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